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먼저 유능성 기자입니다. 2년 반전에 지어진 대전의 한 신축 다가구주택. 지난해 말 전세 계약이 만료된 이 씨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. 집주인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혔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을 미루다 최근에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.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가야 했던 이 씨는 기존 대출을 갚느라 신혼의 시작부터 수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. 돈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저는 또 대출을 받아서 지인한테 돈을 줘야 될 상황이에요. 전세 대출 금리도 높은데 여기 돈을 빼서 받은 걸로 거기다 더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 못하니까. 건물에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도 걸려 있고 거의 건물 가격만큼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.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금과 은행 대출 등 선순위를 제하면 전세 보증금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또 다른 세입자 역시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건물주의 또 다른 다가구 주택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. 집주인은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세입자들을 안심시켰고 그 말만 믿었던 세입자들은 이제 전세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. 게다가 이 건물의 또 다른 채권자가 최근 경매를 신청하면서 이 건물은 조만간 이중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건물주가 같은 두 건물의 세입자는 20여 명, 피해액은 20여억 원으로 추정됩니다.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. gian Hsia